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본부장님,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. 그럼 들어갈게요. 네. 갈게요. 네, 내일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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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ą 아이고, 아이고, 누가 어렵게 붙여놓은 게 이렇게 되겠네. 아이고, 아이고, 똘망아 어디 있니? 저, 본부장님! 정승 씨, 짜장면 좋아해요? 짭봉 좋아해요? 네? 대답해요. 나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찾는 성격이라서. 아, 저, 저 짜장면이요. 겨울이 좋아요, 여름이 좋아요? 어, 겨울이요. 하나만, 하나만 더 물을게요. 나의 궁금증 해결 못하며, 오늘 잠 못 잘 거 같아서. 어, 깜짝이야. 본부장님! 근데 이번 건 정비서 도움이 좀 필요한데. 도와줄래요? 10초면, 10초면 되는데. 뭔데요? 어? 본부장님, 본부장님. 10초만 참아줘요. 뭐 하시는 거게요? 뭐 하시는 거게요? 하... 하... 언제부턴가 그대가 이뻐 보이는데 언제부턴가 내 눈을 그대만 보... 더 맨끝이...